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임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PPT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빛의 자녀교회고요. 예전에는 대학연합교회라고 명명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조그만 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까 시의 아버님 말씀하시고 남편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절대 가족 의지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남편 교회나 이런 데서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주제는 다음 세대 선교,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PPT를 만들어왔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교회 다음 세대의 교육 다음 세대가 통일의 필요도 느끼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20대 젊은이들의 71.6%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 10명 중 5만 6.25 전쟁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46%는 6.25 전쟁 연도도 모른다. 전체 국민의 46%가 몇 년도에 일어난지도 몰라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교회 교육도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고 책임질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기억하게 해야 하고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해야 한다. 국가교육에서도 지금 교과서에서 이런 역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또 이게 오래도록 기록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아이들의 속에서 다음 세대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교육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과거 역사의 교육에 대하여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경만 가리키지 또 젊은이들이나 요즘 세대가 이런 과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발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죠. 그 다음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해온 것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6.25를 또 6.25에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 첫째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은회관의 상의용사 어르신들 100여 분을 위해 1년간 매일 대학생들이 찾아가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감사 교육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바로 저분들이 상의용사분들이세요. 저 중에 어떤 분은 눈을 잃었는데 국가에서 8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눈을 하나를 희생했는데 80만 원 받는다면 어떤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신문 인터넷을 보니까 6.25 같은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겠다는 청년들이요. 몇 십 프로 안 돼요. 다 60, 70대 연세 많으신 분들이죠. 6.25를 겪어본 분들이죠. 요즘 세대들은 전쟁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젊은이들이 그분들의 명예를 존중해주나요. 또 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건데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잊혀져가고 있는데 누가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과 함께 했던 일이 바로 저 할머니, 할아버지, 유가족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밥을 해드리자. 그리고 쌀 헌금을 해서 성도들이 쌀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가서 밥 지워주고 반찬 헌금해서 해주고 또 교수님들도 몇 번 동참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들이 저희 만나면 막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니까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기 있는 할아버지들이 저희가 가서 예수님도 전하고 또 저렇게 식사도 공개하니까 거의 7, 80%가 예술 영접해서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다고. 바로 감사 때문이죠. 두 번째. 6월 6일 현충일 대학 강당을 빌려 순국선열을 위한 2080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20대와 7, 80대 상의용사와의 만남을 주선해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저렇게 대강당에 전국에 있는 할아버지들 오시라고 할머니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한구름에 이런 선물들도 나눠주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같이 와서 찬양도 불러주고 또 저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들도 선정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시도 낭송하고 저희 교회에는 연예인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가서 또 하나하나 다 한 분 한 분 섬겨드리고 저 할아버님들 얼굴이 좀 흡족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말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전부 꼰대 옛날 얘기 잔소리 듣기 싫어 보수야 꼴통이야 우파야 막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니까요. 차라리 얘네들을 만나게 해주고 저런 할아버지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살아있는 교육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순국선이라고 2080 콘서트였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나라를 여기까지 시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에드벌룬과 태극기를 종합운동장 장비실이죠. 거금을 들여서 띄운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애국교육이죠. 저 에드벌룬을 띄울 때 돈이 없었는데 그때 삼성의 어떤 사장님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구청장님이 법적으로도 저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저기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다 하면서 저렇게 십자가와 함께 올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애국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크리스찬 유초중고대한학교를 세워 성경과 과거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을 했습니다. 저렇게 학생들에게 저희 교회 장교 출신이죠. 이런 분들이 또 저분이 교장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써보면서 국가관에 대해서도 나라사랑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나라사랑하는 청년모임을 만들고 연구하는 안보교육. 여러분들 전쟁 나면 제일 중요한 건 군사력이죠. 지금도 경제 중요하자면 군사력이 중요해요. 말 갖고 이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제가 대예배 시간 특별히 추석하면서 주일날 지금은 코로나 때 못 쓰고 있지만 건국대학교 세천년간 대강당에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저렇게 세 개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냐 우리 주변이 전부가 새빨같아 그런데 저게 파란과 점 하나 있지 않냐 저게 대한민국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공산당 될 뻔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그 초기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셨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자, 그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쫙 풀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몇 떠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한다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또 너무 좋다고 목사님이 역사를 바로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가 뭐 아이가 잘 돼서 감사할 수 있고 돈 잘 벌어서 뭐 아이가 바로 커져서 교회가 부흥돼서 감사하다 할 수 있지만 진짜 감사한 거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말 추수감사를 그냥 뭐 요즘에 누가 뭐 농사에서 이렇게 뭐 벼이삭 갖다 놓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는 나라 지켜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펼쳐놓고 했는데 일단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고 안 하면 결국은요. 그 끝은 교회 창끝이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방공교육 시키지 않고 바로 된 역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다음 세대에서 누가 나라 지켜요? 청년들이 나라 지키잖아요. 아이들이 나라 지키자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 뭐 통일, 회계, 제2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다 좋아요. 그런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교회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이 교육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1미터도 못 가요. 이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요합니다. 금식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엔 동참 못했지만 바로 지진한지 미리 했습니다. 3일 금식.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그러면 압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니까 모이면 전부 어른 세대만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교회 교육에 저런 역사교육이 있어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선조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패치코리아 교육. 세대 간 상처와 수치를 덮어주며 부모와 스승 등을 존중하게 하는 권위자 존중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네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막 6.25 때 이런 것이었어. 그거는 이북이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것조차 잘 믿지 않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자, 어쨌든 그거 틀어놓으세요. 패치코리아 이거 영상, 저거. 방송실 그거 뒤집지 말고 그대로 놔주세요. 글씨. 어디 가셨나요? 방송. 자,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주려고 해도 자식이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듣기 싫어하면 아무리 진실을 알려주고 6.25 70주년 되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 줄 아냐. 얘기를 해줘도 걔네들이 리슨, 듣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끼리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뭐가 돼야 될까요? 부모 존중하고, 목사님 존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어르신들 존중하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어떤 뭘 가르치든 말든 하지 아이들이 붙잡혀야지 말이죠. 안 붙잡힌다는 거예요. 다 그냥 미꾸라지처럼 이런 거 하면 다 도망가는 거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가 다음 세대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국가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만식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말이에요. 안청호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국가사랑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권위자들이 일단 막말 쓰지 마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우, 너무 싼 티 난다고 얘기를 해보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아이들을 정지하잖아요. 니까짓께 뭘 알아서 그래. 니들이 날 살아봤어? 우리 세대. 쬐끄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말이야. 니가 나라를 아니. 니까짓께 뭐 유교여를 아니. 이렇게 하면서 말이 안 통 막 막말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막 진저를 해버리는 거죠. 세대 간 상처와 수체를 덮어주며 가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물을 덮습니다. 저희 패치코리아 운동하면서 이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손가락.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몇 개 같이 보여요? 네? 네 개예요? 아니에요.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개가 있다고요. 요즘 젊은이들도 우리도 그 세대 안 살아봤잖아요. 얘네들은 방공격을 안 받아 봤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학교 다니면서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막 한류가 전 세계에 있고요. 막 전 세계에서 몇 번 앉지 안 되는 그런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올뜬 우리가 걔네들한테 얘기해도 안 통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걔네들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면서부터 하나 시간에 차근차근 아이들과의 세대 간의 관계를 좁혀가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출석 교인들의 3분의 1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는 7,80%가 청년이에요. 어르신들은 한 5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뭐하냐 멘토하기 위해서 계세요. 멘토링 그러면 그런 거의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 훈련과 선교훈을 받는 영성교육을 받아요. 왜? 아무리 앞에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해도 얘네들이 하나는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깨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육대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진리가 중요한데 이건 결국은 진리 싸움인데 진리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미혹이 뭐죠? 미혹은 거짓이 믿어지는 게 미혹이에요. 그게 귀신의 역사 사단막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성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영성이 뭐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영성이 있겠어요? 영성이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겠죠. 그 영성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겠죠. 우리 나라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매일 새벽이 너무 중요해요. 새벽이 안 나오면 아예 직분도 안 줘버리고 저희는 목장이 중요한데 목자도 안 줘버리죠. 목자 고시에 패스해야 되는데 사복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요 유모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끔찍한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다음 세대들을 치유하기 위한 평신도 치유공동체 샬랜드를 설립합니다. 자 여기 주최측에서 저보고 세계선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세계선교의 타겟팅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특별히 상실의 아픔을 겪은 젊은이들 아이들을 위한 그런 평신도 운동으로 그 벵그리온이 그런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 사람에게 몰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더불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신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치유공동체 샬랜드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해서 중고등학교 생활이 완전히 나간 아이 또 부모나 양마부지한테 이런 성추행 당하는 아이 또 어떤 사람은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또 부모가 자살하는 걸 목격한 아이 또 너무 가난해서 아예 기회가 없는 아이들 공부할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 난민 아이들 바로 그런 쪽이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가난하고 상실의 아픔을 잇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캠퍼스 선교나 또는 학교를 설립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좌우로 퍼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2사에서 52장 3절 아홉 번째 열방의 캠퍼스 선교엄이 대안학교를 세워 청년과 학생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7천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아주 가난한 지역의 교회와 캠퍼스 주변의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말라께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원래대로 그냥 핍핍 떼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이 6.25와 이번 9국 기대회와 저 말씀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면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돌아가야 일단 살려놔야 걔네들이 하나님 말씀의 시야에서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망주에 걸어서 잘못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정치나 학계나 혹은 문학계나 국방이나 모든 면이 말씀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이 알겠어요? 걔네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인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청년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걔네들이 마음 기울이죠.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 오는 길인데 지금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청년들이 기도하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대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음 세대에 교육 제대로 안 하고 다음 세대 선교 제대로 안 하면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대요. 하나님이. 지금요.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알아요? 교육에 실패해요. 그냥 우쭈쭈 우쭈쭈쭈쭈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자식들 받들어놨더니 나중에 부모님 할머니들 눈에서 피눈물 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옳은 걸 가르쳐도 안 들어요. 왜? 자식이 우상숭배였으니까요. 우리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애들이 왜 저러니? 왜 저러긴 왜 저래요. 부모들이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거에다. 시간 다 팔고 좋은 과외 공부 매칭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애들 해외여행 시켜주고 잘 먹이고 우유 먹여서 키 쑥쑥 끄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신경 써도 얘들에게 진짜 교회에서 신앙교육 그리고 역사교육을 시켰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애들이 왜 저러냐고요. 그거 우리의 열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살리는 겁니다. 애들 성령 체험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 역사 바로 세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스스로 연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보 교육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유물로는 결국은 창끝이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얘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저 9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성전들 해외 지성전들 그 다음에 크리스찬 대안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일단 세계 열방에 있는 청년들 애들 살리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번 거기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세 개 지성점들이 모여서 작년에 다 와서 저렇게 외국아이들이지만 함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라는 그 말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침내교단이고 저는 미국의 남침내교단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와서 미국에 너무너무 미국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저분들이 90, 80 막 이런 분들이에요. 간호사로도 왔고 의사로도 왔고 신학교 교수로도 왔고 일반 시골에서 교회하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일주일 내내 관광을 지켜드리고 호텔비 우리가 다 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분들이 다 오셨어요. 물론 해외 선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유교회 70주년에 기념해서 제2의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하자 우리가 기도한다면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지나간 세대에 감사하라고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국가가 통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탈북자들 하나도 품질 못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 수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 못하지만은 금요일마다 전국에 있는 탈북자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는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실상도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것도 또 북한에서 온 의사선생님들을 위해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오신 분들 중에 막 창닫가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의사선생님도 있잖아요. 너무 여기 한국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 라이센스 받게 하려고 우리 교회 의사선생님들이 붙어서 과외 공부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의계도 중요하지만 감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회의계야 될 거는 저 김정은 김일성 일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이 왜 금식하지? 유머예요. 시장 하신데 이렇게 너무 웃게 해드려서 그런데 웃지도 않네. 배가 고프니까 웃을 힘도 없으시지. 여러분들이 중보해서 정말 큰 회계운동이 일어나고 감사운동이 일어나고 회계할 사람은 회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저분들은 관광시켜주고 이렇게 한복 입혀 드리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주를 설계하신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제가 기도 시를 적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주를 설계하신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시대와 역사를 보게 하시고 총명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을 청지기로 사모사 지구에서 올라가는 피조물의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기뻐하는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우주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살려놓으면 일단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의 말씀대로요.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문들이 신음한다 그랬는데 쟤네들이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모든 이 하나님 만든 작품들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고 동시에 저 아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자기가 결혼하면 태어날 다음 세대 후손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가 세 번째가 저 아이들이 이 지구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보자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바닷속에서는 고래가 울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울고 모든 나무들도 사실은 소리가 있거든요. 걔네들 나름대로 이 모든 소리들이 찬송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로 서 있어서 청지기가 되어줘야 되고 그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며 찬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덴마크의 구른투비가 이제 프러시아, 독일이죠. 전쟁에 실패함으로써 많은 영토를 빼앗겼어요. 그때 구른투비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힘이 아니고 국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 성격 개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두동강난 대한민국을 잃어버린 땅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기도함으로써 우리 국민성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회계가 아니에요. 구름 잡듯 회계가 아니라 국민성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은 예의바른 국민이었는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너무 다 자기 주장만 있고요. 자기 희생이 없고요. 권위, 잃어버린 세대 권위자들에 대한 아이들 개념 없고요. 언제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국부인 벤구리온의 보좌관이 있는데 그분이 20대 보좌관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을 했죠. 92세 나중에 대통령 92세까지 했는데 그분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용해드릴게요. 과거 기억보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대담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금식하시면서 성령의 지혜, 총명, 지식, 모략, 재능 하나님을 경애하는 영 2사에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지혜를 받으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대담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이 바르소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벌써 늙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금식했는데 결국은 그 금식의 끝은 자식 아니겠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요. 회개 기도요. 또 아래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란 불구덩이에까지 들어가서 자식 건져내는 게 부모예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또 유난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네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6.25세대들 베트남 전쟁 갔다 오신 분들이 가슴이 멍멍하고 이거를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의 정신이 개조가 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아이들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담대한 상상력을 달라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가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 아이들 정말 구룬투비처럼 국민 성격 개조운동이라도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여! 주의여! 주의여!